자 여러분들 요번 파트는 조명이에요. 조명 어떻게 해야 되죠? 공사기사 이런 분들 많거든요. 조명은 공사나 기사나 둘 다 나옵니다. 예전에는 공사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공사기사 됐죠?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위주였는데 요즘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파트에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공통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명은 다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기쪽 자격증은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명은. 자 그러면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일단 공사기사를 하신 분들은 조명 파트에서 공부한 거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기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셔야 되는데 빛과 전자파의 개념을 본다면 지구상의 모든 공간에는 전자파가 존재해요. 우리 이 상황에서는 이 공간에는 그런데 얘를 파장의 길이에 따라 요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람다라고 할 건데 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 나열을 하면 우주선,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 요기가 중요해. 자외선, 광선, 적외선, 전파 옛날에 요런 거 가로치기로도 나온 적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순서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명으로 쓰이는 거는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이어야 된다는 거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 그게 바로 뭐예요? 광선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얘를 시감도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요기가 380, 됐죠? 나노메타에서 요기서 760 나노메타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9승이죠. 10에 마이너스 9승 요기보다 짧은 파장은 뭐가 된다고요? 자외선 파트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긴 파장이 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적외선 파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외선 요거보다 더 짧아지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쪽보다 더 길어져도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로 쭉 올라가서 가장 밝게 우리가 눈으로 최대 시감도 인 파장이 있어요. 요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 때 최대 시감도 파장은 우리가 얼마가 된다고? 555 나노메타가 우리 눈에 가장 센 파장을 느끼는 555 최대 시감도 파장이에요. 이거 람다 M이라고 하고 최대 시감도 파장 555 요거 꼭 보시고 요 때 우리는 광원에 대한 효율로 나오면 680 루맨 퍼 와트라는 와트당 680이라는 루맨이 나오는 거 이 루맨이 뭐예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나올 때가 최대 효율입니다. 됐죠? 최대 효율. 됐죠? 발광의 광원에 대한 최대 효율. 그리고 이때로 우리는 황록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문제 아주 과거 형태로 나왔던 게 뭐냐? 가시강선 파자의 범위. 그러면 380에서 760이다. 근데 이게 단위가 A에다 동그라미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건 옹고 스트롱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얘는 3800에서 7600. 얘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에요. 아니 10에 마이너스 10승이야. 10승. 됐죠? 그래서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자파의 공통된 선진은 당연히 전자파는 여러분들 다 할 거야. 이렇게 후레시빛빛처럼 생각하면 돼. 당연히 직진성을 갖는 전파성이고 밀도가 다른 물질에 부딪히면 반사나 거울이나 막 이런데 반사나 굴절 등이 일어나고 공기나 진공 속에서는 우리 자기학 때 배운 거죠.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에 8승 메다퍼세크 요거 빛의 속도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줄지만 주파수의 변화는 없다. 요런 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초적인 상식이고요. 요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건 굳이 요런 것들. 그쵸?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시해서 일단 복사라는 건 뭐냐. 방사. 방사. 됐어요? 복사. 전자파로 전파되는 에너지. 전달되는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전자파로 전달 또는 전파되는 에너지고 방사속이라는 건 당연히 단위 시간에. 그쵸?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에너지 양. 그게 방사속이고. 시감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장의 방사속에서 눈으로 시감되는 정도를 시감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광원에서 파장이 나와. 전체 파장. 전체 파장. 그러면 여기는 자외선도 있을 거고 적외선도 있을 거고 전파도 있을 거고 모두 다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전체 파장 중에서 눈으로 느끼는 파장. 그게 바로 뭐야? 시감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전체. 그쵸? 전자파로 전달되는 복사속분의. 에너지 양. 에너지 양분의 광속. 눈으로 느끼는 시감. 됐죠? 빛으로 느끼는. 그 비가 시감도입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최대 시감도는 빛의 파장 범위에서 555. 이때 최대 시감도 파장이야. 그리고 이때 황록색의 빛을 띈다. 됐죠? 그리고 이때 효율에 대한 값은 680이다. 요거. 요런 것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비시감도는 아까 이 그래프예요. 아까 이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최대 시감도를 기준해서 나머지를 나누니까 이렇게 내려가더라.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비시감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최대 시감도 분의 임의 시감도가 비시감도입니다. 그 다음에 연색성. 연색성이라는 거는 요거는 관연도 문제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연색성이라고 하는 거는 광원의 성질에 따라 물체의 색이 달리 보이는 정도입니다. 요거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흔히 얘기해서 나이트클럽 갔대.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클럽. 그쵸? 갈 때 우리 옛날에는 이랬어요. 나이트클럽 가면 맨날 있는 애들. 걔네들 우리는 죽순이. 죽돌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슨 옷을 입고 가요? 까만색? 아니야. 흰옷. 그쵸?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면 왜? 그 흰옷을 하나 입고 가지만요. 스테이지에서 조명의 조명의 광원에 따라 이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지 않고 핑크색으로도 보였다가 보라로도 보였다가 파랑으로도 보였다가 옷 색깔이 바뀌는 거야. 광원에 따라. 그래서 이렇게 광원의 성질에 따라 물체의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연색성이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여러분들 또 하나 봐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광속. 그쵸? 광속. 아까 이렇게 별표 쳐주는 거는 우리가 실기에서 쓰시오라는 것도 있으니까 또는 답하시오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광원의 성질에 따라 물체의 색상이 달리 보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답. 연색성. 됩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죠. 광속에 대한 정의와 기호와 단위를 쓰시오. 그러면 광속이라는 거는 빛의 색인데 이렇게 쓰기는 좀 그러니까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에너지. 됐어요? 또는 요게 더 정확한 말이죠. 여기까지 써주면 더 좋아요. 복사 속을 눈으로 보아 요걸 써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복사 속을 눈으로 보아 빛으로 느끼는 크기. 요거 요거. 됐어요? 빛으로 느끼는 눈으로 눈으로 빛을 느끼는 크기. 아 너무 눈부셔. 아 어두워. 이런 개념이 광속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요거 꼭 정의. 그러면 이때 얘의 기호는 F라는 기호를 쓰는 거고요. 이때 단위는 루맨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봐보면 아까 문제에서 제가 요기서 얘기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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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요. 얘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와트당 광속이 그러니까 와트당 얼마의 광속이 나올 때 최대냐. 그 680이다. 됐습니까? 요거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공식이 있는데 이 오메가 이라는 거 이 오메가는 원별에서 2파 1- 코스안 세타라는 거 뭐 자기학 때도 계속 얘기했고 뭐 회로 때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거 중요치 않고 우리는 요것만 꼭 외워주십시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어 조명 설계를 할 때 등수로 구하시오. 그러면 FUN 분의 EAD 또는 ESD 요거는 면적이니까 A라는 표현도 되고 S라는 표현도 돼요. 어느 걸 써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광속을 넣어줘야 돼. 계산공식에서 문제 풀 때. 근데 시험 문제에서 광속이 안 나오고 광 도라는 게 나온다고 광도라는 게 I가 좀 이따 나올 광도 I가 나온다고 됐죠?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진다고 100한 델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시험 문제에서 구강원이다 이렇게 나와. 구강원. 그러면 구강원일 때 광속 F는 그러면 4파이 I라는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 얘는 4파이에다가 문제에서 100한 델라 나왔을까 여기다 100 넣어서 400파이를 여기다 넣어서 풀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뭐요? 구강원과 원통 광원은 파이자승 I는 이 두 개는 꼭 외워주세요. 평판은 잘 안 나오니까. 뭐 외워주면 더 좋은 거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즘 ELD ELD 그렇죠? 우리 ELD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ELD는 우리가 평판 광원으로 하고 나와서 파이아이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됐죠? 이것도 우리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LED LED 그렇죠? LED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그게 나오니까 이것도 봐주시고 근데 거의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얘에요. 거의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 4파이 아이는 꼭 외워주십시오. 다음 광양이란 건 뭐 전구가 수명 중에 발산하는 광의 양이고 요건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명시 조건 요거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단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답으로 단답으로 됐죠? 물체가 보이는 그러니까 명시 조건 4가지를 쓰시오. 됐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명암 색 대비 시간 크기 요런 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자 색온도 요것도 단답 어느 광원에 광색이 같은 흑채 온도를 말한다. 됐죠? 이게 뭐냐면 요게 어떤 광원이 나왔어. 그 이 광원에서 빛이 나와. 무슨 색깔의 빛이 나와. 됐죠? 그러면 요기에다가 흑채를 두는 거예요. 흑채 흑채 요기다 뭐를 둔다고? 흑채 이렇게 까맣게 흑채를 두는 거야. 흑채를 두고 흑채를 두고 우리가 요 중간에다가 나중에 이제 조도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러면 요 가운데다가 조도계를 둬요. 그래서 얘가 어떤 광원이 빛이 팍 발산했을 때 요기에 조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이 흑채를 가열을 하는 거야. 막 열을 줘. 전기를 흘려서 전기를 흘려서 얘를 열을 주는 거야. 그러면 요기서 막 얘도 흑채가 발광을 한다고. 그러면 이때 요기서 온 E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두 개가 같은 값이 됐을 때 얘의 온도를 이 색의 온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색 온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광원의 광색이 같은 광색의 흑채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도라고 하는 거는 광원의 어느 방향에 대한 단위 입체각당의 광속이야. 광속이 뭐였죠? 아까 빛의 색이었잖아. 다시 해서 어떤 광원을 두면 이 광원이 이렇게 빛이 팍 방출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때 어느 광원의 어느 방향이 내가 이쪽 방향으로 봤어. 그 이쪽 방향에 요 입체각당 뭐여? 광속 빛의 색이가 광도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분의 F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강원이면 4파이 아이였잖아. 그러니까 이때 광도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4파이 분의 F다. 라는 식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모르면 안 돼. 따라서 광도도 얘도 정의와 기호와 단위를 쓰시오. 라고 나오니까 단위는 칸달라 쓰면 돼요. 칸달라 됐죠? 그래서 광도 얘도 꼭 암기 됐습니까? 자 다음 조도 조도라는 건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요것도 꼭 외워야 돼요. 광속이 광속이 투과된 면 됐죠? 피조면 이런만 필요 없고 피조면 피조면의 밝기 이렇게 써도 돼요. 피조면의 밝기 그래서 얘는 뭐 그 면접분의 F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단위는 룩스고 기호는 2고 요것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조금만 얘기를 해준다면 조금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광원이 있어요. 어떤 광원이 있어. 그러면 요기서 나오는 전체량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광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기서 이렇게 쭉 빛이 나가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기에 요기에 입체각 입체각 에 대한 광속수가 요기에 광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기서 요기에 이렇게 책상이 있다고요. 책상이 책상이 그러면 이때 요 책상면 책상면 그러니까 요때 광도 아이도 결국 뭐죠? 요 입체각이 면적이잖아. F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때 요기 요 피조면의 밝기가 조도야. 그럼 얘도 S분의 F야. 그럼 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피조면의 밝기는 얘를 어떤 룸에다가 이렇게 넣었다면 얘는 이렇게 입체가 뻗어져 나오는 거에 대한 색이고 얘는 얘네들이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것도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빛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 반사율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빛을 받는 면에 밝기 그건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거지. 됐죠? 이게 조도 2가 된다는 뜻이야. 요렇게. 그래서 이때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 내용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리 역제곱의 법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해드리면 어떤 구강원이 있어. 구. 그러면 여기서 단위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단위 9를 그리는 거야. 구. 구. 이게 구라고요. 구. 됐어요? 그러면 이 구에 조도 2는 당연히 S분의 F잖아. 그쵸? 그러면 이때 S가 구니까 어떻게 돼요? 4파이 R자승일 거고 이때 구의 광속은 4파이 I잖아. 그러니까 4파이 4파이 지워지니까 결국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 하더라. 이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시험 문제 필요 없는 거고 결국 뭐요? 피조면의 밝기 조도 2는 R자승분의 I라는 이 공식도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고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야 될 내용 중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입사각 여행의 법칙 다시 해서 저건 굳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조도의 분류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보세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광원 있어요. 광원에서 빛이 쭉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면이라고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바닥면이라고 봤을 때 이 바닥면에서 높이가 H고 여기서 Dm만큼 떨어진 이 지점 이 지점은 우리가 P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면을 갖느냐 에 따라 나눠보는 거야. 먼저 얘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면에 대해서 단위 구를 그린다고 보는 거야. 단위 구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법선 조도라고 하는 거야. 이거랑 딱 맞는 면. 됐어요? 법선 법선 우리 법선 접선 알죠? 법선은 90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 면에 90도로 들어온다는 뜻이야.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된 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아까 본 단위 구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럼 이때 조도 2는 당연히 얘가 거리 R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R자승분의 I가 법선 조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때 또 하나가 봐야 되는 게 수평면 조도는 그러면 이때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면을 기준으로 이 수평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조도는 이렇게 바라보는 이 면에 대한 이 면에 대한 게 수평면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세타 각은 이 세타 각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 값에 대해서 무슨 값? 코사인 코사인 값이 이 면에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위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응용이란 과목을 기사 하시는 분들은 안 들었잖아. 그리고 공사 하시는 분들은 들었을 거고 근데 그 내용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수평면 조도 그러면 아 이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수직에 대한 이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값에 무슨 값으로 나오는 거야? 코사인지 왜? 코사인 세타가 요게 바로 뭐라고요? 법선 됐어요? 그러면 요게 뭐라고? 뭐? 수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수평면 조도는 이렇게 되면 법선 조도에 무슨 값을 곱하면 된다고? 코사인 코스를 곱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 그러면 수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수직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세타각에 대해서 요렇게 바라보는 게 우리는 수직이니까 무조건 뭐요? 요 면에 직각으로 가해지는 면을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법선에 대해서 요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사인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이죠. 그러니까 요기다 그냥 사인 그러니까 결론은 수평면 조도다. 그때 중요한 건 각이 요기냐 여기냐가 중요해. 돼요? 각이 요기냐 여기냐가 중요한 거야. 요기가 주어지면 뭐 코사인 요기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요기가 주어지면 이건 사인 근데 만약에 요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90도에서 요걸 빼준 값이 요거가 되겠죠. 돼요? 그래서 이때 코사인 또는 사인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휘도 휘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광원의 이미의 방향에서 본 단위 투영 면적당 됐어요? 광도로서 광원에 빛나는 정도 이거는 뭐냐면 투영 면적당이잖아. 어떤 광원을 두고 글로벌을 씌웠어. 우리 이렇게 카바를 씌웠다고 그 요기 단위 면적당 나오는 요 투가 되는 됐어요? 요기 휘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꼭 명칭 근데 요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겠고 광속 발산도 요런 거 다 시험 문제예요. 휘도 B 됐죠? 요거 단위 스틸브 스틸브 단위도 보시고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라는 거는 광원의 단위 단위 면적으로 발산되는 광속으로 광원 혹은 물체 밝기예요. 됐죠? 요거 요거 전체에 대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그냥 중요하지 않고 전등 효율이란 거 아까 얘기했죠? 룸앤퍼 와트 와트 분의 광속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기도 이제 또 볼게요. 글로브 효율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글로브 효율이란 거 아까 얘기했죠? 어떤 광원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카바를 씌웠어. 카바를 그러면 요기서 나오는 전체 광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기서 이 카바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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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투과광속 이때 요 타우를 우리는 투과율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요 타우를 요거 타우를 우리는 투과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기서 이 안에서 반사되는 게 있잖아. 우리 어떤 물체의 빛이 조사되면 반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반사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로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로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반사율 요거 그런데 이 자체가 파란색을 띄거나 회색을 띄거나 무슨 색깔을 띄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요기서 광원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흡수율이 되는 거지. 흡수율 흡수율 돼요? 요게 알파 이건 뭐라고? 흡수율 그래서 요기 요 알파는 뭐라고요? 흡수율 그래서 이때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뭐라고요? 반사율 얘는 뭐라고요? 투과율 얘는 뭐라고요? 흡수율 됐죠? 그러면 이때 이 글로브에 이 글로브에 효율은 어떻게 돼? 그러면 효율은 무조건 입력분의 출력이야. 그러면 입력이라고 하는 건 100%가 가해졌을 때 입력이라는 이 글로브에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는 통과된 거와 흡수된 거는 이 글로브가 먹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 1마이너스 반사된 건 나한테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죠. 나한테 밥을 한 공기를 줬어. 밥을 한 공기를 줬어. 그래서 내가 밥을 막 먹었는데 한 숟가락은 나한테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건 나한테 입력이 안 된 거잖아. 반사된 거잖아. 반납했다고. 그러면 나는 열 수저가 있었으면 아홉 수저만 먹고 한 수저만 남긴 거야. 나한테 안 들어왔어. 반사된 건 빼야지. 근데 내가 아홉 공기를 먹었는데 아홉 수저를 먹었는데 여덟 공기만큼만 일을 하고 한 공기는 내가 소비해버린 거야. 그거는 내가 소비한 게 흡수율. 살찌우는 거. 나가서 일한 건 뭐 여덟 수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사된 거는 빼줘야지. 그리고 쓴 거. 쓴 게 바로 뭐죠? 투과율. 이렇게 투과율. 나간 거. 요게 글로버 효율입니다. 요것도 꼭 봐주시기 바래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게 가장 기초적인 우리 내용이고 다음 조명 설계 쪽으로 나가는데 요 조명 설계에서 이 백열 전구 요거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요기 있는 거를 다 공부하십시오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굳이 시험 문제를 굳이 얘기해 본다 라고 한다면 요런 거겠죠. 뭐 백열 전구는 필라멘트의 구비 조건 요 정도만 요거 요거 앞에서 나왔듯이 요 그림에서 요거 요거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 백열 전구에서 일단 장점은 안전기 같은 건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기동 시간에 스위치 키면 바로 켜지죠. 그 다음에 점등만식 구조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역률이 좋고 값이 저렴합니다. 대신 단점은 휘도가 높아서 눈부심 우리 그 광원을 바라보기엔 좀 어렵고 수명이 짧고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효율이 입력분의 출력이 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라멘트가 있는데 그 필라멘트는 필라멘트는 얘는 무슨 복사예요? 여러분들 백열 전구는 무슨 복사죠? 온도 복사예요. 우리는 복사 다시 해서 빛을 내는 방법에는 뭐 온도 복사와 루미네슨스 뭐 생물 복사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생물 루미네슨스 이런 것도 있는데 전개 루미네슨스는 이렇게 해서 복사하는 온도와 다시 해서 열 뜨거운 온도 복사와 루미네슨스 이걸 우리는 냉광이라고도 얘기하죠. 냉광 이런 복사 있는데 백열 전구는 온도 복사예요. 엄청 뜨거워야 돼. 3300도 막 엄청난 온도 를 발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필라멘트가 뜨거운 온도에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용률점이 높아야 되고 또 발광을 하려면 우리는 P는 I자승 R 다시 해서 고유저항이 커야지만 고유저항이 커야지만 발광이 좋고 선 팽창이 잘 되면 팽창이 잘 되면 단락도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작아야 되며 가는 선으로 가공하기가 용이해서 우리는 R은 로우 S분의 L이잖아. 이 저항이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길이 L을 크게 해줘야지. 면적은 작게 해주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길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보다 얘를 이렇게 꼬면 더 많은 L이 되겠죠. 돼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가공하기가 용이해야 되며 고온에서도 기계적 강도가 크고 증발성이 적어야 되며 가스입 정구가 있는데 얘는 이중 코일에서 는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형광등은 당연히 효율이 좋고 점등시간이 짧고 열반사가 적으며 필요한 광색을 얻기 쉽고 수명이 길다. 단점은 내부의 코일에서 역률이 나쁘고 안정힘이 부속 장치가 많아 고가이고 깜빡거림이 생긴다. 뭐에 비해서? 백열전구에 비해서. 그리고 요거 요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HID 됐어요? 고휘도 반전 램프 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시오 정말 많아요. 뒤에 관연도 있으니까 보면 돼. 그래서 고휘도 반전 램프는 고압수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트 등 초고압수 등 고압 크세눈 등 중에 4가지 3가지만 써주면 돼요. 얘는 꼭 암기 꼭 암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이제 조명 설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한 번만 듣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뒤에 봐보면 문제화된 게 있어요. 그거 그냥 암기하셔야 돼. 어차피 쓰시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나오는 것부터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